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롱앤스파게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뭐 새롭죠 우리. 좀 허전하기도 하고 한데 오늘 김숙 씨가 지금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녹화에만 좀 참여를 못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 허전함을 대신 채워줄 스페셜 MC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트렌디함의 아이콘입니다. EUBC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테도 간녀린 몸에서 가려진 법률도 배로 거친 모습이 좀 뛰어들어오는 게스트는 처음이네요. 대박. 먼저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EUBC입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와 대박 근데 여기를 제가 안 따니. 에너지가 막. 총총총총 뛰어들어요. 진짜 다르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사극 드라마 찍고 있어서요. 아 드라마요? 어떤 드라마죠? 엑소시스트 느낌의 이제 조선시대 테마는? 재미있겠다. 국내 지진하겠네요. 아 좋아요. 재미있겠다. 저는 진짜 쿨하지 못해요. 왜 여자랑 친구를 해? 사소한 거에서 다 챙겨주고 혹시 이거 해봤어요? 남자친구 해봤어요? 당연히 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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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우리 컬러가 비슷해. 혜진 언니랑 비슷한 거 같아. 허니가 도와줄 수 있어? 한국 가서 바로 돈 보내줄게. 3,000달러만. 3,000달러? 3,000달러? 너무 짜증나. 3,000달러가 없다면 그 반이라도 보내줘. 돈 없다고 말하지마. 안 믿어. 진짜 유 산업을... 돈을 보내보고 나서야 깨달으시겠습니까?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너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걔 지워버렸으면 해. 먼저 우리 지난해 50회에 방송됐던 로맨스 스캠. 사연 기억나시죠? 사연 기억나시죠? 완전 기억나죠. SNS로 접근해가지고 고민이 여완한테 돈을 잡고 요구하고 이랬던 사연인데 시청자분께서 아주 흡사한 로맨스 스캠을 당할 뻔했다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최근 제 친구도 완전 비슷한 놈하고 잠시 채팅을 했었어요. 천사같이 이쁘다, 작업 멘트도 똑같고 오스틴에서 터키 출장 가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왔네, 같은 사람. 오스틴 공항 사진 보고 딱 알았네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연참에 증거 사진으로 나온 그 남자의 비행기 한 사진도 마스크 안 쓰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왜 마스크 안 쓰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딴소리만 하길래 사기꾼이구나 알았습니다. 완전히 동일인물인가 봐요. 추가 사연까지 듣고 나니까 거의 뭐 좀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정말 반박불가한 증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에? 말도 안 해요. 저희 제작진이 고민녀한테 말을 걸었던 그 남자 SNS 계정을 팔로우를 걸어봤는데요. 이거를 잠옥 취재라 그러나? 함정 수사 아닙니까? 함정 수사? 한 번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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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왜, 왜, 왜? 왜? 진짜로? 야, 문장이 똑같잖아. 야, 문장이 똑같잖아. 헬로. 패턴이 똑같은 거죠. 어? 고민녀에게 보냈던 거랑 똑같이 DM을 보내 왔대요. 글지를 몇 개를 봤는데 진짜 많대요. 너무 소름미친다.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이게 수법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진을. 어떤 팀플레이처럼 여러 명한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저 사람들. 그렇죠. 근데 온라인상의 모든 거는 다 의심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뜨거운 충고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갈까요? 괜한 거에 설레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기 당하고 이러는 거는 자신의 욕망을 파고드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운명적으로 만난 누구.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적이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DM 오면 흔들릴 거 같으시면 수신 차단 아예 DM 안 받는 거 읽지도 마라, 읽지도 마라.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면 진짜 두 배로 돌아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맞아요. DM은 원래 다이렉트 메시지지만 가끔은 저게 데인저러스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 맞네.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몇 년을 보고 살아온 사람도 사기를 치는데 지금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뭘 믿고 지금 뭘 사랑을 느끼고 이게 다 외로워서 그런데 조금 참으세요. 외로우도 외로워서 조금 참다 보면 나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외롭다고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매달 2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은 뭐야? 후배들 밥 싸주고 싶어서 내고 있지. 나한테는 안 미안하니? 자기가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 반 빼서 기부했어. 300만 원. 저건 바로 드롭킥을 날려야지. 너무 싫어. 바로 올라가든지. 안녕하세요. 두 살 연상인 남친과 슬슬 결혼 얘기가 오버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커플입니다. 친구의 인별그램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남친을 보게 됐고요. 첫눈에 반해 소개를 받은 후에 2년째 연애 중입니다. 제가 반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은요. 기부 마라톤 단체 사진. 기마. 그냥 마라톤이 아니에요. 기부 마라톤입니다. 공공 유기견 봉사단 사진. 많이 하시네요. 두루두루. 남친이 올린 피드만 봐도 얼마나 착하고 개인 관계가 좋은 사람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남친과 조금씩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긴축에 돌입한 우리 커플은요. 가계부 어플을 깔아서 지출 내역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이 뭔지 생각해보자. 매달 2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은 뭐야? 아 그거는 못 줄이는 돈이야. 대학교 동아리 회비거든. 동아리? 서른 살 넘어서 왜 아직도 회비를 내? 후배들 밥 사주고 싶어서 내고 있지. 원래 5만 원인데 난 20만 원씩 내고 있어. 죄송한데 좀 착한 톤으로 부탁드립니다. 착한 톤이야. 가장 착한 톤이야. 너무 웃겨. 처음으로. 남자 착한. 착한 사람 연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 여기서. 저런 글씨 처음 봐요. 여기 착한 사람께 별로 없어서 그래. 맨 다 나쁜 놈 그만 해가지고. 더 상냥하게 해 보세요. 상냥하게. 난 20만 원씩 내고 있어. 난 20만 원씩 내고 있어. 그 마음도 이해하는데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20만 원이면 옷 한 벌 사고 커피 몇 번 마시면 금방인데 의미 있는 데 쓰면 더 좋잖아. 저건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저번 주 레스토랑에서 15만 원을 결제했던데 이건 또 뭐야? 외식한다는 말 없었잖아. 나랑은 저축한다고 비싼데 안 가면서? 아 내가 후배 소개팅 주선했잖아. 근데 걔 요즘 돈 없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식사비 계산해 주고 왔어. 눈에 보인다.